10월 4일 172일차 20시 02분입니다. 저녁 먹고 이제 잘 준비를 하고 있고요. 희종이 형 어디 갔을까요? 서울에 들렀다면 오늘 적어도 들어왔을 거고 들어와서 운행 시작 그리고 점심 이후에라도 출발을 했다면 여기까지 조금 무리해서 오늘 충분히 왔을텐데 저를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 보이질 않아서 그때부터 약간 살짝 불안해스러워 혹시나 뭐 라인 입에서 쪽에 차량들 대입하는데 차 사무가 났는지 오면 빨리 가다가 발을 어디뒀는지 그렇게 막 걱정이 되다가 나중에 막 화가 나는데 제가 좀 개인 행동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진 약속을 왜 그렇게 쉽게 깨고서 뭔가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싶어서 자연스러움이... 조신선이 여전히 좋은 쪽으로 하는데 그건 혼자 있을 때 하는거죠 즉흥적이라면서 뭐 스폰테니언서 저런 저거 하는데 제가 볼 땐 즉흥적이는 즉흥적이기는 게 뭐예요 그냥 충동적인 것 같아요 뭔가 순간의 쾌락을 되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먹는 것도 엄청 가리고 하하 엄청 열받아 그랬구요 그 생각하면서 걷다보니까 컨디션도 안좋은데 머리까지 막 아파오더라구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짧게 가긴 할 건데 역시 오르락내리락 내리막이 많아서 확실히 걱정입니다 오늘 컨디션도 완전히 외롭이 될지도 모르겠구요 일단은 거리는 28킬로미터 정도 작아야 하는데 이제 서류만 가면 되는데요 조금 쉬기 힘들었어요 내일은 이종용만 나와있으면 좋겠네요 아파도 좀 아휴 거의 포기해요 포기 앞으로는 뭐 같이 하실 생각이 없는데 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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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